우리 흥분쟁이들 차분한 찬희, 용순 용감해진 위스키 내 손을 핥아라, 나를 추앙하라 나를 추앙하라, 내 손을 핥아라 수다쟁이 오늘 운동장 안 들어가, 너희들 너무 흥분해 오늘 운동장에 들어가, 내 손을 핥아라 그래서 오늘 운동장에 안 들어가겠다 써니야 턱 밑에 시험 어쩔래, 시커먼 시험이 난 공챈이야 네, 용순 들어갔어요 앙 앙 앙 어 으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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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?